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. 한 번 읽겠습니다. 9번 전시되어 있는 그릇들이 참 특이하고 멋지네요. 그렇죠. 판매도 한다니까. 우리 하나 사가요. 그럼 저 파란색 그릇은 어때요? 괜찮네요. 제가 가서 얼마인지 알아볼게요. 10번 고객님, 그럼 이 카드로 하실 거지요? 네. 그런데 카드는 바로 나오나요? 그럼요. 서류 작성은 제가 도와드릴게요. 신분증 주시겠어요? 네. 잠깐만요. 11번 누나, 벽시계가 안 가는 것 같은데 건전지가 다 됐나 봐. 어, 그러네. 건전지가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. 안방 서랍 안에 몇 개 있을 거야. 가져올게. 아니야. 내가 찾아올 테니까 너는 시계 좀 내려줘. 12번 이수미 씨, 거래처랑 하는 회의, 자료는 다 준비됐어요? 회의 전에 먼저 보고 싶은데요. 지금 자료를 출력해 드릴까요? 네. 바로 뽑아주세요. 거래처의 시간과 장소는 알려주었죠? 어제 확인 이메일 보냈습니다.